이 궤도밖에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몸이 회전이 같이 이루어질 거고 이루어지면서 원이 되니까 좀 이렇게 원이 커지는 것 뿐이지 얘가 가야 되는 길은 그냥 이렇게 생겨먹은 클럽이고 기울기니까 이렇게만 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이 길인 거예요. 그래서 아이언의 다운블로를 위해서는 정확한 임팩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맞아야 된다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 길이 생김새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와야 된다. 이 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와야지만 이게 다운블로로 내려오는 길에 있다는 거잖아요. 이 길로 가야만 다운블로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채가 돌아갔어. 그러면 얜 다운블로로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? 열리죠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를 풀어서 이렇게 맞춰야 돼요. 그러면 이미 지금 손목 모양을 보면 이 상태에서 내가 갔다가 내려오는 게 다운블로인데 여기서 이미 돌았기 때문에 내가 풀리게 되면 이거는 이미 약간 스쿠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.